말부를 라이트 주세요. 뭐야 이거? 말을 못해? 요즘 이런 것도 알고 아나? 졸라 와이없네 씨. 아 맞다. 나 집에 두고 왔네. 나 사간 거 보이지? 그냥 가져간다. 아니 우리 집이 어딘 줄 알고 오라 가라야 씨. 말만 못하는 게 아니라 머리도 어떻게 된 거 아냐? 아 됐고. 아니 가게 비워두고 어디 가요? 아 저기 뭐야? 친구라도 만났어요? 아 됐고 빨리 들어와요. 뭐해요? 손을 먼저 끓여서